441, 3번이 잘못됐죠? 왜? 식사는 무관사 442번, 이렇게 수량을 셀 때, 물질명사들의 수량을 셀 때 사용하는 표현들 여기서는 loaf가 있으니까 다 하나씩이니까 그냥 a loaf of 이런 표현들을 써주죠 그 다음에 여기 글래스를 쓰면 되겠고 이거는 piece, a piece of지 당연히 이거는 cup of tea 그 다음에 여기도 piece를 써주면 되겠고 이거는 bowl, 그 다음 이거는 병이니까 bottle a bottle of milk 자 443번, 여기서 제대로 된 거는 1번이 됐고요 자 여기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겠어요? 여기는 a cup of, 이렇게 이 표현으로 써야죠? 그냥 cup of가 아니라 컵은 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a cup of는 커피를 세는 단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잘못됐죠? 이거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관사가 들어갈 수 없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furniture라는 단어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려면 to piece 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 복수 들어가야 됩니다 a furniture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isn't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로 much도 바뀌어야 되고요 왜? 이 워러가 여기가 주어인데 이 워러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죠 자 444번 3번이 잘못됐죠 왜? 이 apostrophe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이동해야지 그래서 code apostrophe as color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those doctors office 그 의사들의 사무실 이거는 이제 복수형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 아니면 s가 붙어있는 표현에는 그냥 apostrophe만 찍어줘야겠죠 자 445번 잘못된 거는 3번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수 취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this가 아니라 this pant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아니면은 원칙상으로는 이걸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this pair of pants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어법상 올바릅니다 근데 그냥 생활영어에서는 these pants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더 police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복수 취급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446번 2번이 잘못됐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parents는 부모님 부모님들 엄마 아빠 다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자 447번 3번이 잘못됐고 더가 생략되어야죠 스쿨은 원래 목적으로 목적을 의미할 때는 관사 생략 자 448번 5번이 제대로 된 거죠 팬츠는 언제나 복수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근데 3가 있으니까 S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세는 단위죠 pair of 근데 복수니까 pairs of 자 449번 잘못된 거 여기에서 나는 두 아이가 있어요 소년 하나 소녀 하나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the boy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the girl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두 번째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등장 이 내용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등장 했으니까 상대방이 아는 상태가 되는 거지 자 450번 여기는 여기에 더가 붙어야 되고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living next door가 빠지면 아이들은 정말로 귀여워요 이럴 때는 더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특정 대상이 되어버리죠 일반적 아이들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아이들 옆집에 사는 그 아이들이라고 특정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관사 더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아이들만 이렇게 특정 대상이 되니까 더가 필요합니다 451번 D가 잘못됐고 더가 빠져야 되겠죠 이 light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전등 그 다음에 이것은 빛 이라는 표현인데 전등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빛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빛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근데 그 빛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반적인 햇빛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햇빛이란 빛이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 그러니까 그 방에 그 방에 그 빛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빛은 빛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452번 자 투스페이스 치약이니까 치약은 우리 그 통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3번이 어울리겠습니다 자 453번 자 요거를 갖다가 투 로 바꾸면은 바뀔 표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쪽이 복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샴푸나 소읍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단위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454번 제2는 자 유니버시티 앞에는 어를 쓰는 거죠 여기서 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언을 쓰는 게 아니라 언을 쓰는 겁니다 요런 거는 거의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 유가 모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유니버시티는 이게 반모음인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반모음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외우세요 방법 없어요 근데 몇 개 안 돼 자 그러면 454번 밑에서는 뭐냐 이거는 더 퍼스트 이렇게 서수 서수 앞엔 더 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인 더 모닝 요런 거는 외워야지 그 다음 대명사 앞에는 관사 안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언 이 모음이니까 언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모음 자 455번 자 여기에서는 잘못된 거를 고르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사이언스 서브젝 왜 뒤에 예제가 3개죠 복수가 돼야 되겠죠 자 456번 요걸 배열해서 그러니까 뭐 딱 보니까 매니 하우 북 얼마나 많은 책을 얼마나 많은 책 의문사가 들어가는 표현이죠 책들을 복수네 그치 그러니까 하우 의문사가 들어갈 때는 의문사와 관련된 표현을 맨 앞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did you read 그 다음 during your vacation 요렇게 의문문 어순이죠 일반 동사면 앞에 두 동사 근데 CJ에 맞춰줘야 되니까 did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457번 멋진 컴퓨터를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컴퓨터가 그 학생들의 그 학생의 컴퓨터가 멋지다 그러니까 the student 컴퓨터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줬으면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복수니까 the student s가 있으니까 apostrophe만 써고 컴퓨터 이렇게 이거 뒤에는 계속 단수로 와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apostrophe s가 아니라 apostrophe만 찍는 거 기억하구요 자 요거를 투로 바꾸려면 there are two fish es를 안 붙입니다 요거는 단복수 같은 단어 아 아가 빠졌다 그지 are is도 바뀌어야죠 그 다음 2번 some people are looking at you 그래서 people은 복수고 person은 단수죠 그 다음 당연히 is가 또 아 로 바뀌어야 되고 459번 우유 2잔 그러니까 two glasses of milk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는 단수 요기를 복수 요기는 two 때문에 요기가 복수가 되는 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밀크는 이거는 물질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죠 단수 취급 자 460번 건물의 색은 자 소유격 의자가 들어가면 보통 of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은 apostrophe s와 of를 쓰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the color of the building is dark is dark is dark